고기가 겨울에 잘 살았나 어이구 살짝 살아남이 잡혔네 우리집 연못입니다 연못 한평짜리 연못 이건 옛날 운문이지 내가 취미생활로 주워다 놓은 전국의 바닷돌 가마솥이 무쇠솥이 개야 하하 강아기 강아지를 풀어놓지 오늘은 풀어놓지 왜 못 붙잡으려고 그냥 요거만 풀어놓지 요거 요거 이게 저기 저우의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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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비싼거요 가가 비싼거요 그게 80만원짜리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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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클로노 어디 하나 보다 일로와 일로와 방울아 일로와 일로와 방울이 일로와 방울이 일로와 방울이 일로와 방울아 안나오네 어 방울아 방울아 방울 이리와 일로와 이야 아 아 아 여기를 일로와 방울이 일로와 매울아 이거를 저거 있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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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고기 먹는 망 저 아리 큰 거 있잖아 이만 이만한 거 아니 근데 안 나오네요 형 방울아 방울아 일로와 방울아 일로와 방울아 일로와 왜 안나와요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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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80만원짜리고 이거 만원짜리고 만원짜리 만원짜리에도 이쁜데요 만원짜리 요거는 요거는 새끼고 아 우리 새끼요 응 나 동생이 사서 줘 응 이 먹재 가격이야 응 이 먹재 가격이야 응 근데 이게 전부 저 매울땅 강아지라는 사실 응 내 강아지는 하나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 좀 얼었네 물새려 줘야 돼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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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안 나오네 나 그거 좀 신기하네 새끼가 있으니깐 안 나오는 거예요 의리가 있지 아 어미견의 의리가 대단합니다 저우에는 밥이 있어 저우에 다 먹었어 응 야가 제일 잘 먹어 야는 다 아직도 한 마리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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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입니다 하단 주차장 으 으 제가 옛날에 졸입식 집 오오오오 조라 어유 조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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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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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